시너지가 느껴지는 세 분입니다. 예, 우리 세 분 분명히 호주 준비해 오셨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네, 세 분. 네, 그것도 준비하시네요. 예, 좋습니다. 예, 아, 네. 네, 우리 세 분 그 중에서 고교 눈 촬영 안 되죠? 그렇죠? 네. 돈독한 우정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다정한 호주 뭐 없을까요? 네, 어깨동무라고. 예, 좋습니다. 예, 왼쪽부터 한번 다정한 호주에 올려주시죠. 예, 네. 아이고, 예,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예, 환상의 케이크. 예, 예. 네, 우선 보시죠. 예, 우리가 너의 발전이다. 예, 좋습니다. 예. 이야, 좋습니다. 예. 아, 이 케이크 정말 대단하네요, 환상의 박. 정말 감사합니다. 예. 멋있는 포즈도 한번 보여주시죠. 왼쪽부터. 멋진 포즈. 예, 제 분의 멋진 포즈. 예. 멋진 포즈. 예, 멋진 포즈. 예, 멋진 포즈. 아, 방금이 제일 멋있었던 포즈. 아, 방금이 제일 멋있었던 포즈. 예, 멋진 포즈. 예. 멋진 포즈. 예. 예. 손이라고 한번 제법 흔들어주세요. 예. 예.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정면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예. 예. 고축도 한번 바라봐주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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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티키 남자 3인방.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사님들 축구 되셨나요? 고맙습니다. 참사할 때.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합격변 치발 세 분의 모습. 기대가 정말 많겠는데요. 우리 왼쪽부터 몸을 틀어서 세 분도 역시 다정한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정한 포즈. 예. 사랑하고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방금 말하는 모습도 함께. 정면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하트 한번. 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하트. 네. 호추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네. 하트.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충분히 되셨죠? 세 분 분에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요. 좌측부터 김선호, 문가영, 안소희, 김예원, 일경, 신현수 씨 순으로 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선호, 문가영, 안소희, 김예원, 일경, 신현수 씨. 예. 맞습니다. 예. 우리 또 6인방이 함께한 방금 몸을 좀 밀착해서. 네. 밀착해서 서주시고요. 우리 차께서 왼쪽부터 좀 몸을 틀어서. 네. 왼쪽부터. 네. 네. 여기 시즌 2의 시작을 알리는 숫자 2 한번, V 한번 가봐봐요. 진짜. V, V 좋습니다. 시즌 2.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정면도 한번 봐주시죠. 네. 시즌 2.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V. 네. 좋습니다. 우측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똑같은 포즈로. 신현수 씨, 이경 씨, 다정한 팔참기신 건가요? 네. 나아가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요. 이제는 이창민 감독님까지 무대 위로 보시고, 마지막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나와주시죠. 네. 우리 감독님. 강대 서주시죠, 감독님. 센터는 나연아. 나연아. 네. 좋습니다. 우리 오늘 밤 첫 방송을 앞둘 기간 전차 YPP 시즌 2. 대박의 기원을 담아서 좌측부터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파이팅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바라봐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주방을 약간 내려서 얼굴이 잘 보이게. 화이팅. 좋습니다. 정면도 한번 바라봐주시죠. 하나, 둘, 셋. 화이팅. 우측도 한번 바라봐주세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너무 많이 스스로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포도타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